자, 이 연가리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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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 꽉 찼더니 평일인데도 이럴수가 옥상으로 올라가요 아름다운 이럴수가 도착 도착 칼이 드디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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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대체 완전 좌절 괜찮은건가? 라면볼인가? 라면볼이다 괜찮은데? 도시락통인데 저렴하다 오늘 거기 이런거는 접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음.. we don't need it now but yeah 해야 되겠다 아 스팔게 What is a pot? 니코또이들한테 Let's get this one today 자 사는 거 없지? 괜찮은 거 없지? 맛있겠다 여기 많이 올랄까? 이거를 직원분이 이렇게 다 넣어주셨어요 이것이 이건 줄 알았지? Let's buy this by it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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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Africa South Africa White wine? 흠 흠 New things Yeah Let's try new things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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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제 세일하는데 잡곡빵인가? 요구르트 요구르트 한번 사볼까? 고소 흠 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견과류 멸치볶음 아, 맵도 괜찮고 아, 무겁다 꼭 사야 되는 거 쓰고 다비라 그래서 다시 두 개 한 팔, 굳 팔 사자 네! 열이 가격 너무 올랐어 가격이 너무 올랐어, 이게 수치 뒤에 있는 걸 해야지 유쌰 흐흐 아, 라이리네, 렛츠 겟잇 네, 도구나 복산 때 가있지 알을게도 오, 은스윗 200이엔 완전 산대 사야돼, 사야돼 34,98 놀 데가 없는데 여기 킹 흘러갠다 으흐 굴 우쌰 이곳도 가게로 진짜 많이 올랐다 마느카 굴 마느카 굴 이거다 이거 태양컬 궁금했는데 잘됐다 그루브라는 그냥 사줘야지 또 하늘로 그루브라는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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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큰 거 있구나 안 빠져 안 빠져 여기가 또 꼭 손이 안 닿아 이러면 해? 야 다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손이 안 닿아 이러면 해? 야 다 왜 이래요? 뿌리이잖아 이거 더 넣을까? 이거 더 넣을까?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또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 이렇게 이렇게 아 참아가는데 와 무거워 이렇게 몇 개 사야 돼? 8kg에 3,000원 아마존은 5kg에 3,000원 2개? 많이 사야 되겠다 왜 이렇게 사지 오늘? 2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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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파크 2파크 2파크 1파크 Em-i love it Yeah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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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카 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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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볼까 나에게만 오엉 think 우와 나는 자고싶다 나는 자고싶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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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은 안 남았어요 음 저것도 나왔네 맛있겠다 지금은 피자 기다리는 중이에요 헤비카즈 언제 먹을까요?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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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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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박 이거 정리하는 게 내일일 것 같아요 처음 사본 건데 버터맛이 나는 올리브오일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그립 요구르트를 넣은 식빵 먹어보자 볼륨 봐봐, 볼륨 진짜 완전 좋아 무겁다 그냥 뜯어 먹어봐야겠다 음, 진짜 쫄깃쫄깃하다 음, 신기하다 진짜 버터 맛이 나요 되게 신기하다 완전 대만족 음, 음 이렇게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한 봉지씩 91gって書いてあるけど 81g 여기 써있는 거는 891인데 880밖에 안 돼요 랩 포함해서 음, 코스트코 실망 상대장 이거는 포크립이에요 우와 뭔가 훈제 같은 맛이 나요 이게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요 햄이에요 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 줄이야 근데 젤리가 하나 빠져나와있네 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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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에? 이거 아기 때문이지? 안 열려있어 인테리어 구료행? 어디있어? 떨어진거? 한개 막 돌아다니던데? 그치 뭐야? 뭐 뭐가 빠진거지? 어디서 떨어진거야? 대용 소스텍이다 한개 열린거 없나? 네 음 이렇게 되겠다 네 칠리소스랑 먹어도 맛있는거 같아요 음 베이비킹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안에는 그냥 키위에요 잘랐더니 이런 모양이었어요 음 음 음 어머나 멸치 피클을 만들려고 미리 소독을 해놨어요 피클을 만들려고 네 안대 맞댜 오케이 리얼레 바빠 네 오네가이시마스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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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수 미역수 식초랑 후추 잘 구워졌어요 생크림 맛 커스터드 맛 요목이 쑥으로 만든 암미즈예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쑥 아이스크림 같아요 이건 낑깡이였어요 단팥 돈데기 소매 쑥 소스 2개 소스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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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꽃 매콤 아 진짜 예쁘다 지금 해봤잖아 그치? 아파? 괜찮아? 아휴 이제 검사를 다 끝내고 음... 그 월... 아들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치? 주유토론에 오늘 완료되기 검사 잘했으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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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생선 먼저 먹은 거야? 초밥? 으음 아휴 다 먹었네 벌써 마구르 많이 먹지? 마구르 많이 먹지? 참치 김밥 됐어 매운게 먹고싶어가지고 마라라마야 오 마라마라마 바스크 치즈케이크 같은데? 아이스인데 그치? 그치? 맛있네 프리레 같아 엄마가 포테토야 맛있겠다 커피숍 맛이 난다는 타마고 토스트랑 암버터 토스트에요 두께감이 있어요 두께감이 있어요 후 아 진짜 퀴설팅에서 파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마가리는 너무 많이 넣어서 되게 유분기가 많아요 그리고 마가리는 너무 많이 넣어서 고마워 마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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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